오오 벌렸어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왔던 바로 짜잔 아쿠아 식물원 몬터리움에 왔습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약간 카페 형식으로 해서 연인들, 가족분들, 친구들끼리 놀러 올 수 있는 약간 데이트 장소이자 휴식 공간인데 안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죠 오늘 그 중에서도 대왕 거북이 보러 왔어요 이야 가봅시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1편은 제가 여기 느낌표 위에 상단 딱 누르면은 1편이 뜹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오늘은 악어 거북이 바로 보러 가시죠 악어 거북이 보러 가자 악어 거북이 와우 와우 와 필요하냐 와우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하고 있어 오오오오 오오오 우와 너 뭐냐? 와... 상어인가? 대박이야 와우 와... 여러분들 여기 플라워온이 새로 생겼네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짜잔 바로 이 친구가 엘리 게이터 스내핑이라는 악어 거북이인데요 이 친구 엄청나게 큽니다 보이십니까? 제 손이고 제 손이 앞에 있어요 이 친구들은 최대 90cm까지 커지는데 무게가 무려 1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친구는 작은 거래요 오늘 이 현무 같은 이 친구를 등갑을 좀 닦아줄게요 등갑을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항력 테스트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슨 공룡같아 이거 발톱 봐봐 이거 포켓몬성의 꾸부기 같다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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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꺼내신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할 때는 진짜 전문가분들이 장갑을 끼고 하거나 그래야 돼요 와 우와 우와 무심항시에요 지금 엄청나게 쌓아놨거든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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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 무심항시에요 지금 엄청나게 쌓아놨거든요 등이 아직 이끼가 많아요 이게 너무 사놨다보니까 많이 씻겨줄 수가 없나보네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아마 엄청나게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달려들지는 않겠지? 아 근데 이거 한번 이런 거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동물원 이런 데 가면은 사실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친구는 그래도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해주니까 속 시원하네요 약간 대리만족이라 해야 될까요? 아 벗겨진다 야 시원하다 와 근데 이거 막대기 물리면 이거 부러지겠는데요? 여러분들 칫솔 asmr 와 저희 몬서리움 오시면은 제가 빤딱빤딱하게 닦아나온 아고거복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던져주세요 말이 빨리 크라구요 우와 그래도 다행히 달려들지는 않네요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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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다 깨끗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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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잡았다 날 잡았죠 가까이서 찍을 수 있을 때 찍어야죠 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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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도망간다 이제 도망간다 내가 죽였어 콜라 퍼짐으로 치면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방이거든요 오오 벌렸어 오오 벌렸어 와 전 진짜 엄청 놀랐어요 진짜 바로 앞에 포 쏘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입이 저희가 호떡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한입 베어문 것처럼 다 쓰러졌는데요 와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의 위험성을 보셨죠 사실 발가락 손가락 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잘릴 위험성이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 남동부 쪽에서 하천이나 강가에 서식을 많이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해외여행 가셨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 만약에 실수로 지나치거나 밟게 된다면 끔찍하겠죠 오늘 이런 친구들 오늘 소개시켜드렸고 어쨌든 몬스터리움 와서 굉장한 구경 하나 하고 갑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우 무서워가지고 가까이도 못 가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사장님도 힘이 엄청 쎄시네 사장님도 힘이 엄청 쎄시네 우리 우리 필요하고 우리 둘이 야 아까는 아 이 색깔이죠 카 이뻐 머리는 절대 못 닦아주겠어요 근데 등 색깔이 이렇게 나